자 오늘 일단 유프라이드라는 종목이 현재 15%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와 낙복 큽니다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 우리가 흔히 대마 관련주였죠 그러면서 뭐 합법화하니 많이 뭐 의료용 치료제 그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는 이렇게 빠졌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세력주에 대한 몰락이죠 세력주들 자체가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안 좋게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중간에 한번 상승을 했고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앞서서 2만 1,300원까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하단에 있는 매집 자체가 이루어졌던 거래목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닷꽃역에서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비속으로 우리가 설거지하고 있는 과정 그 설거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과정인데 자 오늘도 지금 뉴스가 나왔던 것이 바로 주주배정 일반공모 그냥 일반 공모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유상증자가 300억 한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팁을 조금 얹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첨언을 좀 더 해드린 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우리가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유상증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금을 증하는 행위 그 중에서 유상이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있을 유자거든요 그러면 돈을 직접적으로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제3주 유상증자 주주배정 일반공모 그리고 일반공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3주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아는 사람에게 주위에 어떤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유상증자를 콕 집어서 주는 거예요 제가 안신행과 친하다면 안신행과한테 우리 회사를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밑에 그 주주배정 일반공모는 우리가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 그 다음에 일반공모로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주배정을 받아가지고 했던 분들은 바로 신주인수권이 발생합니다 신주 말 그대로 새로운 주식에 대한 인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권리를 또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적용되는 것이 바로 주주배정 일반공모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이 일반공모인데 제일 건전하고 점점 내려갈수록 안 건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3주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실 점이 납입일에 입금이 꼭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납입일에 입금 안 되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거나 연기가 된다면 이 회사에 대한 건전성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조금 보실 수 있겠고 주주배정 일반공모 같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신주인수권을 팔지 아니면 보유를 해서 신주를 받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투자자가 고민을 하는 거죠? 네 맞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어차피 주주가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 신주인수권이 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이 일반공모인데 일반공모는 말 그대로 아무 사람들에게 우리 주식을 한번 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공모만 하는 기업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주주배정도 안 되고 제3자 유상증자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할 때가 많아요 자금이 필요해서 일반공모를 하는 측면인 거죠?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하자니 그 이자가 부담되고 채권을 발행하자니 만기상환을 못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뉴프라이드는 일반공모를 한 건가요? 네 맞습니다 일반공모를 하는 거고 우리가 금요일에 봤던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돈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일반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파동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공모를 했던 그 가격은 안 깨질 확률이 높다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 가격대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수로 하지 일반공모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는 대체적으로 지켜주더라 그래서 뉴프라이드에 대한 우리가 일반공모 가격이 현재 1700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상증자 기업 유의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사이에 연락 활발하게 지셨죠 전화 02786-102-1023 문자는 013-3366-8288번 활짝 열려있고요 짚어드리면서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